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날 행사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 양주이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시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시는 시민들과 고읍지구 신도시 대표 중심지역인 고읍광장 도로변 일대와 교차로 주변에 봄꽃 비올라, 펜지 등 5개 품종 2만 2,500여 본을 식재했습니다. 강수현 시장은 지역 내 도로변과 교차로에 꽃을 아름답게 꾸며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침부터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재활동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.